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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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 새끼 드디어 돌아와 불었는갑다 야 잉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어 오! 이쁘냐? 아따 설치 아네불지 아주 그냥 모델 뺨쳐분단께 식어람 훈향 아따 우리 훈발놈 기분 좋겄네! 훈발놈... 아? 갑자기 뭔일이대? 아따 니 도와줄라가 왔제 어? 그 가시나는 온... 이제 슬슬 올 때가 됐는디 어? 어? 개 이쁘다잉 뒤집을 쟤? 야 그러고 병신같이 처 웃기만 할꺼야? 어? 어? 철수야! 아따 이제 곧 마른의 생일 아니여? 어 맞아 어떻게 알았대? 어...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잉 요 앞에 다방에서 쌍아 찬자 야야 온다! 자... 이거 실패하면 진짜 병신새끼인거 알제? 어? 안녕! 어? 아 이거 선물이야? 어? 선물? 아따 말이나 좋겄네? 나는 김철중이여 너는? 아 철중이? 어째 이름이 남자야?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에... 후니 저 식기 게이이이...